무상으로 근무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를 통해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이란 곧 나라는 공식이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학자 박승미 교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의 중심에 바로 2030 일명 MZ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세대입니다. 특히 MZ세대는 워라밸을 간절히 희고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10명 중 7명은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워라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MZ세대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MZ세대는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직업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 세대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대개 평생 고용의 시대에 일에 올인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일이란 곧 나라는 공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MZ세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취업난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불안, 갑작스러운 해고 경험, 극심한 인플레이션까지 덮쳐서 구조적으로 직업 전환을 여러 번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공식이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MZ세대는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기보다 취미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Z세대가 향유하는 부캐 문화로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캐 문화 아시죠? 이 다양한 부캐들을 가지고 현실 속의 결핍을 해소하며 살아갑니다. 일에 대한 MZ세대의 자세는 호불호가 매우 명확합니다.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업무가 아닌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기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려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예의 바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는 과외 업무와 같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그랬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 야근을 할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상으로 근무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직과 퇴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것인데 기성세대의 허슬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집중하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생긴 문제 생산성 저하를 태업이라는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엠지 세대의 업무 태도가 태업은 아닙니다. 일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내 일만 하려는 엠지 세대들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이 월화벨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엠지 세대의 약 구 점 오 퍼센트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월화벨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엠지 세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를 선택할 때 열 명 중 일곱 명이 연봉보다는 월화벨을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세 명은 연봉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지극히 주관적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엠지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월화벨 수준은 백등 중 팔십팔등을 냈습니다. 팔십팔등이라는 등위는 우리나라가 월화벨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화벨 수준을 따질 때 근무 시간을 그 기준으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오이시디 국가들 중에 근무 시간이 긴 것으로 오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이시디 국가들이 모두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만족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의 강도만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월화벨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 보통 긴 시간 가게를 열어두는 자영업자들에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더 많이 일하더라도 더 경제적 이득을 원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기업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만족과 직무 만족 간의 균형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개인에게 월화벨은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관점에서도 역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일과 삶의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일과 생활 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됐습니다. 근로자의 재량적 근로시간을 보장한다거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거나 연결 차단권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고.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새해 들어 기업들이 월화벨을 실현하기 위한 근무시간 줄이기 등 혁신적인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혁신적인 제도들이 잘 구현되어서 세대를 막론하고 월화벨을 실제감 있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